부채만 7억 9천만 원이라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재산신고 액수에는 선거비 보전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임교육감 측은 재산신고 기준일이던 지난 7월 1일 이후 선거펀드 11억 원을 포함해 선거에 든 비용 11억 5천만 원을 보전받아 총 재산은 약 3억 5천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. 앞서 임교육감은 서울 강남의 상가와 대구 동구의 아파트 및 승용차 넉대를 신고했습니다.